지우 이쪽으로 하나 방향 전환을 하셨습니다. 이쪽으로 오십니다. 지금 지우의 눈엔 퍼피 퍼피가 들어왔는데요. 퍼피 오 이 귀여운 자태 퍼피 퍼피 귀여운 자태 딸랑딸랑 소리 드나요? 퍼피 오 이 귀여운 자태 퍼피가 눈에 들어왔나요? 시디 플레이어를 보고 있습니다. 엄마 시디 플레이어에서 뭐가 자꾸 돌아갔다구요. 지우 다 봤어요. 방향 전환은 했지만 올 생각은 없나 본데요. 퍼피 퍼피를 잡으러 옵니까? 퍼피 헐 퍼피 올 생각이 없네요. 심야 이거 뭐야? 퍼피 퍼피 잡으러 오나요? 안오나요? 오나요? 엄마가 자꾸 약올리니까 엄마가 자꾸 약올리니까 뭐야 그 귀여운 소리는 지우야 안와? 퍼피 안와? 어? 시디 플레이어가 안돌아가? 틀어줄까? 힘들어? 좋아? 엄마가 시디 플레이어 틀어줬어. 유우! 좋아? 응! 우유! 좋대! 레이이! 좋아? 우리 아들 시디 플레이어 돌아가는 거 좋아해요. 또 롯 도도도도도도롯 또 롯어 아이좋데 뽕뽕뽕뽕 찡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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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반짝 신발 뒤로 찡칵칵 쾅 꽝꽝꽝 꽁꽁꽁 꽁꽁꽁 아름 아름 눈부셔 눈부셔 꽁꽁꽁꽁 꽁꽁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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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꽁꽁꽁꽁 안 올 거야? 안 올 거는 엄마랑 놀자 안 힘들어?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쩔쩔쩔 늦지